최근 여행사들은 개인 고객의 특성에 딱 맞는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이런 여행 상품은 개인의 여행 목적을 고려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 또 고객이 선택한 일정에 필요한 예약과 결제까지 여행사에서 모두 해주기 때문에 여행 일정이나 예약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. 특히 노인이나 아이들이 있으면 이들을 배려하여 일정을 잘 세워주기 때문에 가족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. 최근 여행사들은 개인 고객의 특성에 딱 맞는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이런 여행 상품은 개인의 여행 목적을 고려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 또 고객이 선택한 일정에 필요한 예약과 결제까지 여행사에서 모두 해주기 때문에 여행 일정이나 예약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. 특히 노인이나 아이들이 있으면 이들을 배려하여 일정을 잘 세워주기 때문에 가족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. 최근 여행사들은 개인 고객의 특성에 딱 맞는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이런 여행 상품은 개인의 여행 목적을 고려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 또 고객이 선택한 일정에 필요한 예약과 결제까지 여행사에서 모두 해주기 때문에 여행 일정이나 예약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. 특히 노인이나 아이들이 있으면 이들을 배려하여 일정을 잘 세워주기 때문에 가족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. 이렇게 전zeich상도 하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